안녕하세요 떠랑입니다 핸드폰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뜨기를 한단 뜨고 여기서 이 부분은 한길긴뜨기를 쭉 뜨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모서리 부분은 앞그릇뜨기 떠주고 가방끈은 한길긴뜨기로 쭉 뜨겠습니다 실은 코마면 바늘은 4호, 2.50mm, 돗바늘, 가위, 단수링 2개 필요합니다 바늘을 뒤로 넣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린 후에 매답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일단 사슬 22코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. 스물 둘 여기서 기둥코 두 코를 뜨겠습니다. 하나 둘 실을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김떼기를 한번 내놓았던 코에 두 번 여기서 여기에 표시량을 그려두겠습니다. 쭉 떠서 여기 한 코 남기고 스무코를 뜨고 오겠습니다. 마지막 한 코에 김떼기 세 코를 뜨겠습니다. 마지막 한 코에 하나 하나 둘 셋 김떼기 스무코를 쭉 뜨겠습니다. 여기까지 또 보겠습니다. 또 보겠습니다. 그 다음 여기에 김떼기를 하나 뜨겠습니다. 모서리 부분에 사슬 하나 둘 두 코 올린 코 말고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. 사슬 하나 둘 둘 셋 셋 둘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20코를 쭉 뜨겠습니다. 여기까지 뜨거워 오겠습니다. 모서리 부분에 하나, 둘, 셋 여기에도 한길긴뜨기 한코씩 떠줍니다. 여기까지 20코를 떠줍니다. 뜨겠습니다. 한코를 남기고 쭉 떠주세요. 여기 한코, 이건 빼뜨기입니다. 여기 한코 남은 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, 이렇게 되면 모서리 부분에 세운 코,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여기까지 세코가 되겠습니다. 이건 빼뜨기 사슬 하나, 둘, 두고 지나서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. 사슬 하나, 둘, 그럼 3단에서는 이 부분에 앞그릇뜨기를 하겠습니다. 여기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20코를 쭉 뜨겠습니다. 한길긴뜨기 그 다음 모서리 부분에 아크라떼긴뜨기를 세코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다음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20콩 여기까지 두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건 기둥코 세운코 여기 한 코에다가 바까라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첫 코 기둥코 세운코 말고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 기둥코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여기에다가 앞 그릇뜨기 여기에도 앞 그릇뜨기 그 다음 한길긴뜨기 쭉 여기까지 떠줍니다 앞 그릇뜨기 바로 앞까지 여기까지 또 오겠습니다 앞 그릇뜨기 앞 그릇뜨기 앞 그릇뜨기 앞 그릇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앞 그릇뜨기 그 다음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쭉 떠줍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오겠습니다 자 또 이 여기 저 코에다가 뺏뜨기 이렇게 해줍니다. 사슬 하나 둘 실감해서 아크로뜨기 하나 그 다음 또 아크로뜨기 그 다음 한길긴뜨기 20코 여기까지 떠보겠습니다. 이 모서리 부분 아크로뜨기 3번 하나 둘 셋 그 다음 여기까지 20코 여기까지 또 가겠습니다. 20코 뜨거 여기 아크로뜨기 하나 그 다음 여기 기둥코 첫 코에다가 뺏뜨기 그 다음 기둥코 하나 둘 그 다음 기둥코 첫 단에 긴뜨기 한 단 그 다음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네 단까지 떴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여기 까지 떴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일곱 단을 떴다고 보겠습니다. 첫 코에다가 빼뜨기 첫 코에다가 해줍니다. 사슬 안올리고 짧은뜨기 앞걸어떼기 그 다음 여기 짧은뜨기 앞걸어떼기 이렇게 하나 여기에도 짧은뜨기 앞걸어뜨기 그 다음 여기에 짧은뜨기 여기까지 20코 뚜고 오겠습니다. 짧은뜨기 1, 2, 3, 4, 5, 5, 6, 6, 7, 8, 9, 11, 12, 13, 14, 19, 20코 그 다음 여기까지 짧은뜨기 20코 여기까지 뜨거워 보겠습니다. 짧은뜨기, 앞그릇뜨기 그 다음 여기 사슬 올린 코 여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. 사슬 안 올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, 앞그릇뜨기 그 다음 여기까지 20코 쭉 넣어주세요. 짧은뜨기, 앞그릇뜨기 하나, 둘, 셋 그 다음 여기까지 짧은뜨기 20코 여기까지 뜨거워 보겠습니다. 그 다음 짧은뜨기, 앞그릇뜨기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. 사슬 안 올리고 하나, 둘 그 다음 짧은뜨기 20코 그 다음 짧은뜨기 20코 그 다음 짧은뜨기 20코 여기까지 뜨거워 보겠습니다. 짧은뜨기 20코 짧은뜨기 20코 하나, 둘, 셋 그 다음 짧은뜨기 20코 그 다음 짧은뜨기 20코 를 쭉 떠줍니다. 마지막 짧은뜨기 20코 여기까지 뜨거워 보겠습니다. 마지막 짧은뜨기 20코 앞그릇뜨기를 한번 해줍니다. 그리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 20코 여기서 실을 끊고 여기 가방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앞그릇뜨기 하나, 둘, 셋 한곳 바로 앞에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사슬 하나 올립니다. 그리고 사슬을 올린 곳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줍니다. 한번 꼬리실을 같이 뜨겠습니다. 한번 그 다음 코에 두 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섯. 둘 셋 넷 다섯 사슬 하나 둘 셋 실알만 감아서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쭉 떠서 90cm 정도 가방 메실 분 키에 따라서 좀 더 길게 떠셔도 되고 저는 90cm 정도 떠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에서 사슬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 다섯 거로 하겠습니다 사슬 올리고 바로 밑에 다섯 여기 끝에 다섯 다섯 여기서 실을 끊고 이 부분이 꼬이지 않도록 쭉 펜 후에 이렇게 기워주겠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 하나 둘 셋 끝에 한 코 이쪽 코에 한 코 이 부분에다가 어떤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꼬실도 단단하게 한번 끼워주고 이쪽 부분 꼬리실도 여기 꼬실도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